안녕하세요 김수윗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제가 튜토리얼 레벨 2에서 촬영을 한 장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 그려야 되겠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림이 조금 경직되게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그냥 그린다면 어떻게 그렸을까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면 어떨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 영상은 편집 영상이고요 자막이나 코멘트는 따로 넣지 않았거든요 기존 그림과 비교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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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